암마 커튼 뭐야 이렇게 많이 침에 암마 커튼이 없으면 강제 기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커튼을 설치하려고 샀습니다 암마가 되나 모르겠네 아이씨 간다로 가 요렇게 그렇지 와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이지? 어우 숨막혀 안방이 해야겠다 안방이 되게 짧아 에이씨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금방 있으면 안 되는데 제발 아아 아이씨 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니까 먹어서 치워야 되니까 지금 주려 하자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많아 아닌 것 같은데 물을 너무 많아 어우 힘들어 어우 너무 닿네 어우 너무 닿네 이거 어우씨 어우 힘들어 으으으으으으윽 드리밍-어버원 뭐 혼자든 아니든 크리스 나스는 즐겨야지 또 오우 씨 우우 아 진짜 개개 스티서 봤네 이거 킹받게 하는 거 인정 아 몰라 어우 짱나 개짱났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두 교수와 함께 왔습니다 반영합니다 웰컴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선생님이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 누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한다던데 어떻게 하시지 어우 너무 맛있어 울리도 너무 잘하신다 전시가 좋아하나? 박선호 제작 클라스야 아 이거 좋다 아아 나도 나도 한 입만 줘 한 입만 한 푼만 연대 입학식 이거 역사네 이거 유물이네 졸업.. 졸업사진인가? 아 입학사진이라니까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나는 자고 가야겠다 난 대리해야겠다 하하하하하하하